그 다음에 만덕교기라 석군경위 권속이로다 만가지 덕이 다 함께 돌아오며 여러가지 경전을 거두어 권속을 삼았도다 그래서 선대에서 우리도 화음경의 권속이야 화음경의 권속이라고 그런데 하물면 아함경 니까야 그게 화음경의 권속이 아닐까 달리 있습니까 그래서 다 포섭하는 거예요 그건 소선교야 심지어 인천인과교인 방금 말씀드린 십지품에서 가르치고 있는 선악의 문제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선악의 문제에 대한 가르침까지도 화음경의 권속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 이런 경전을 두고 이야기를 하기로 하면 인천인과교 그 다음에 소선교 대성시교 대성종교 대성동교 일성원교 이러한 차원을 대항이라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화음경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고 참호 환경에 있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심지어 논서라든지 그 다음에 선불교의 선문까지도 사실은 화음경에 다 포섭된다 그래서 화음경은 실로 큰 바다와 같은 것이다 큰 바다는 어떻습니까 여기 팔공산에서 흘러가는 아주 실같은 그런 계곡물도 큰 낙동강 물도 오페수 물도 깨끗한 물도 전부 바다는 다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전부 정화를 합니다 전부 정화를 해요 그래서 원효수님이 화정론을 지었는데 그 화정론 하나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여럿이 있어요 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건 참 아주 이 세상에 정말 아주 훌륭한 가르침인데 예를 들어서 작은 겨울에서 흘러가는 아주 실로라기 같은 작은 겨울물도 저 낙동강 강물과 같은 그런 큰 강의 물도 오페수 심지어 공장에서 나오는 오페수 물도 아니면 아주 맑은 샘물도 전부 바다에 들어오면 바닷물 하나로 융화가 돼서 전부 청정하게 한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주의 주장과 가르침이 있습니까 특히 불교 안에 제일 심해요 그게 또 오늘날 옛날 신뢰 때는 그게 이제 기껏해야 유교 도교 그 다음에 또 불교 안에 여러 가지 종파와 각자의 주장하는 바의 학설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시시비비가 돼요 아주 공부 좀 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야당이야 그런데 알고 보면 환경을 공부하신 원효수님께서는 가만히 보니까 웃음 이야기야 심지어 오페수 물도 바다에 들어오면 전부 깨끗하게 정화가 돼서 하나의 바닷물로 이렇게 통섭이 된다 이런 정신에 입각해서 그래서 이제 화쟁론을 지은 것입니다 온갖 주의 주장을 가지고 다투는데 그 다툼을 전부 융화하고 포섭을 해서 결국 눈을 뜨고 보면 그것이 전부 같은 권소이고 같은 물이고 같은 일심에서 나온 것이다 전부 일심에서 나와 가지고 온갖 주의 주장을 편다 이렇게 이제 해서 화쟁론을 써서 천하의 아주 유명한 그런 글이 됐지 않습니까 근래 한국 불교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교통이 편리하게 되면서 남방 불교에 가서 공부하고 오는 이들이 참 많아요 스님들도 많고 일반인들도 많고 그런데 여기서 대성 불교 선불교를 실컷 공부하고 가서 보니까 대성 불교 선불교는 이게 부처님 설이 아닌 거야 자기 안목에 부처님 설이 아닌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10년 20년 내지 30년 가까이 대성 불교 선불교를 공부하다가 남방에 가서 근본 불교 소위 상자부 불교를 공부해 보니까 그게 진짜 부처님 친설이고 그게 진짜 불교인 것 같거든 불교인 것 같은 거야 그 사람 안목에 그래서 거기에서 한 10년쯤 공부하고 와 가지고 말도 서툴죠 잠자리도 어렵죠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여행을 그래서 한 일주일만 남방에 가서 여행하고 와도 아주 지쳐가지고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런 우리로 치면 아주 열악한 환경인데 거기에서 한 10년간 공부하고 왔으니 거기에 참 들인 공이 얼마겠습니까 피눈물 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그런 공을 들여서 공부하고 와 놓으니까 거기에 애착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주장하는 가르치고 배웠던 것이 참 옳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자기 공이 그만치 들었으니까 자기 고생이 그만치 들어갔으니까 그게 옳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이게 남방불교 공부한 사람들 꼭 들어야 할 일인데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내 나름대로 나는 선불교 대성불교를 한 사람으로서 참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책자도 많이 읽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결을 했어 왜 그 사람들이 선불교 대성불교를 공부하고 그보다 참 밑에 수준인 소성불교 소성불교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것이 진짜 불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입에 침을 튕기면서 강의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그것은 부처님이 일찍 답을 하셨어 모든 것은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인연의 소치로 그렇게 되어 있다 한국에서 20년 30년 동안 대성불교 선불교를 했으나 여기는 너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가지고 힘이 하나도 안 들었어 공이 하나도 안 들었어 기껏해야 2박 3일 10만 원만 내면 실컷 먹고 자고 공부하는 거야 이런 호강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런 호강 이렇게 호강하면서 10년 20년 공부한 거예요 이 자리가 박수 실자리인가 아무튼 이렇게 호강하면서 10년 20년 공부하다가 남방에 태국이나 미얀마나 저기 스리랑카 옛날에 스리랑카 한번 갔는데 가보니까 그 유학생들이 몇 시 있어 고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모기 많고 집 한 채씩 줬어 조그마한 집 한 채씩 줬는데 그러면 집이랄 것도 없어 모기장도 없는 그런 집에서 그냥 거기서 이제 가사 빨아가지고 이렇게 걸어놓으면 금방 마르고 그런 곳인데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말이 통합니까? 일단 영어가 통해야지 그 다음에 스리랑카 가면 스리랑카 말이 통해야지 태국 가면 태국 말이 통해야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말 이상은 해야 돼 거기다 또 남방불교를 공부하려면 그 무슨 말이고 범어 말고 빨리어 빨리어 통달해야 되는 거야 최소한도 아무리 못해도 세계 외국어는 통달해야 돼 한 개 외국어만 통달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10년간 외국어 공부하는데 항상 10년 동안 입문서만 가지고 실험하는 거 입문서만 가지고 도대체 진도가 안 나가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어를 공부하는 일이라 그런데 그 삼계국어를 일단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가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그렇게 고생고생하면서 공부한 그 공이 그 고생과 공이 거기에서 한 철간 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10년간 한 것보다 더 무거워 그 무게가 더 나아가 그런데 거기서 한 10년간 했다 하면 우리나라에서 100년간 공부한 것보다 더 애착이 가고 더 공이 더 들고 더 힘을 많이 써서 중처편치라 무거운 곳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 자기 공을 얼마나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옳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어 자기 어머니가 아무리 문득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어머니고 제일 아름다운 어머니고 제일 자비롭고 나에게는 최고의 어머니야 세상에 어떤 미인 어떤 훌륭한 보살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어머니만 못해 관센보살, 지장보살도 자기 어머니 따라올려면 그것도 형편없어 차 밑에 떨어진 존재라 관센보살, 지장보살도 자기 어머니하고 비교하면 그런 관계라 그 왜 그러냐 자기와의 깊은 인연관계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성불교가 불교도 아닌 불교지만은 거기에 그만큼 자기가 노력을 기울였고 애를 먹었고 공을 들였기 때문에 죽자 사자 갔다 오면 그냥 입에 침을 튀기면서 내가 직접 들었는데 선불교 얼마나 위대한 불교입니까 선불교를 중국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선사들을 무슨 뭐 석과 달마를 능가하는 그런 황벽 임재 같은 이들을 중국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사라고 안 해요 조사라고도 절대 조사라는 표현도 안 써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대성불교 선불교를 비판하고 근본 불교만 옳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그만치 자기가 공을 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그게 옳다고 대성불교가 더 우수하고 선불교가 우수하다고 생각은 하면서 절대 그게 기울지 않습니다 내가 그전에 외관 수도원에 가가지고 한 일주일간 수사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는데 거기 어떤 수사가 불교 성전이 우리에 처음 나왔을 때라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이 사람은 맨날 불교 성전 가지고 법당에 가가지고 명상을 하는 거야 불교 성전 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불교 성전이 훨씬 성경보다는 우수하거든 가르침이 아주 훌륭한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수산 옷을 하는 거야 평생 몸 바쳐가지고 거기서 수행하고 있는 거야 그만치 인연이 깊기 때문에 하는 거야 옳기는 불교가 오르면서 훨씬 우수하면서 내가 드린 공이 여기가 깊기 때문에 그 인연을 따라가는 거야 인연의 무게라 전부가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 소성불교 공부해온 사람들이 각각 입에 침을 튀기면서 주장하는 이유가 그리고 비판 대성불교를 비판하는 이유가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돼요 결코 우수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머니의 그 예를 든 것이나 그 어떤 수사 수사의 그 예를 든 것이나 전부 이제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을 잘 지어야 돼 인연을 잘 지어야 돼요 인연을 그렇게 제대로 잘못 지어놓으면요 정말 옳은 것을 보고도 옳다고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문득이라도 자기 어머니께 정해가는 것은 아주 정한 이치라 당연한 이치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인연을 잘 선택해야 돼요 이런 환경 같은 것을 우리가 인연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대단한 복입니다 보통 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런 관계를 예를 들어서 여기 저 환경은 모두 포습하고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걸 끝내가서는 융화시키고 그래 화쟁 투쟁을 융화시키는 그런 길로 환경은 갈아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